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석입니다 저는 시우민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일단 옷을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빼 이제 불 끄고? 불 끄고 그리고 또 나와 오케이 고맙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중국식 볶음면 라고 생각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이게 단짠 와 나쁘지 않아 그래요? 우리 민석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다 바다다 모래 엄청 고와 모래가요? 모래가 진짜 곱다 자 이제 이쯤에서 해볼까요? 여기요 삽지? 네 나 살다 살다 모래성 쌓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슨 용도일까요? 이게 무슨 용도일까요? 이거 좀 누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아 여기다가 모래를 채워서 이렇게 여기다가 채워서 거꾸로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뒤집는 건가요? 평평한데? 이런데? 한가운데? 이렇게 했어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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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려나? 오 야 이거 뭐 야 이거 무서워서 하겠냐? 오 되는 오 대박 나와 나와 그림 나와 아 여기를 잘못했네 아 여기를 잘못했네 맨 밑에를 안 눌렀어요 아 나 그럼 맨발로 일래 이 정도면 깔끔한 편 알지? 응 이 수가 오오 바보였어 아 아 물 들어갈게요 물 물 됐어 아 차가워 아 차가워 그 정도면 됐지 않아요? 됐어 됐어 한번 해볼게요 예 이런 정도였어 아 귀엽다 아 아 아 아 아 빈티지 그냥 이건 잘 된다 너 우리 성 많이 세웠다 아 여기다 이름을 딱 씁시다 이 석 왕국 피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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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동심의 세계로 한번 가고 싶었나봐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좀 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그 그 아 오케이 오케이 김민석 특집 김민석 특집 아 이 정도면 뭐 됐어 이 정도면 됐죠 아 뿌듯하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배불러 너무 좋아 이제 프리타임 역전 시간 날씨는 좋고 점심도 먹었고 자 그럼 인석아 밥 먹자 자 잤어요? 네 아 와 뭐가 있나 고기 종류는 일단 육류는 다 좋아해요 제가 요리는 못해서 고기 굽는 건 잘할 수 있거든요 많이 구워봤기 때문에 고기를 오케이 자 이제 투여를 합니다 근데 땡신부터 아 아 이소리죠 마블링 아 아 아 금방이 이야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배고파 일단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 아 나이스 소 음 음 음 와 우리 또 윤석 씨가 사주면 음 음 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음 역시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운이 좋은 것 같아 아 기운이 좋아 어떻게 고기를 맨날 먹는데 오늘은 더 맛있지? 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가 오늘? 혹시 우리 이름이 다 똑같잖아 응 어렸을 때 별명 뭐였어요? 저는 제 이름 갖고 막 음 둥란치는 애들은 없었어요 제가 외형을 갖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었지 음 저는 2반 뚱띠였어요 2반 뚱띠가 뭐야?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뚱뚱했어요 거의 완전 비만 6학년 그때 2반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축구를 제가 좋아하고 그 뚱뚱한 모양의 축구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잘한 애들이 제 이름 뭐야? 그래서 몰라 근데 2반이야 와 저 2반 뚱띠 진짜 잘 뛴다 그때부터 별명이 계속 2반 뚱띠였어요 이제 축구 잘하셨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축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